안녕하세요. 마수이고라입니다. 어떡해. 너무 추리시죠? 아 어떡해요.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노래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제 구미 라면 축제잖아요. 아까 팬들한테 들어보니까 라면 드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다던데 좀 드셔보셨어요? 어떤가요? 맛있어요. 아 누가 뭐 한 젓가락 안 주나요? 안 주나요? 아 네. 여기 막 멋진 양은 냄비가 있다고 했더니 저보고 여기서 꼭 인증샷을 찍으라고 이따 여러분들과 다 같이 마지막 곡 끝나고 이렇게 잠깐 사진 찍는 타임 허락해 주실 건가요? 아 감사합니다. 처음 들려드렸던 곡은 사랑의 인사라는 곡이었고요. 와 정말 정말 많이 춥네요. 저는 그래도 이렇게 노래하고 좀 움직이니까 좀 전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가만히 앉아서 보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빨리 다음 노래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씨앗 노래 중복 들려드렸는데 아 혹시 나 씨앗 다른 노래도 좋아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더니 나를 떠나가버린 그 사람 지켜준다고 약속하더니 지켜준다고 약속하더니 나를 울리고 떠난 그 사람 바람아 불어라 그리운이 내 맘 전해지더라 내 맘이 있는 곳 너는 울고 있잖아 감사합니다. 씨앗의 류어요라는 곡이었고요. 또 다른 거 하랄 아 아 아 아 저기가 저기가 제가 집을 나오려고 했을 때 저기가 여기가 들어가고 있으면 그랬어요. 그 난 목소리? 다 이 이 노래는? 영원히 지켜줄게요 처음과 같은 맘을 매일 선물할게요 한여름날에 눈이 내릴 때까지 나의 사랑 변하지는 않아요 결혼할까 하는 곡이었고 잠깐만 보자 그놈 목소리 그리고 안 나와오는 그 놈 목소리 지겨워도 듣게 되는 그런 멜로디 다시 나를 쫓아오는 나의 메모리 어떻게 너를 벗어나니 난 제발 그만 제발 그만 이제 그만 날 놓아줘 밥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술로 다 채워버린 쓰린 속을 감싸는 채 너 하나밖에 모르는 내 여자이니까 높은 구두를 신고 진하게 화장을 하죠 한 눈에 나를 알아보라고 날 보고 네가 흔들리라고 더 높은 구두를 신고 또 한 번 화장을 하고 다시 나를 안아줄까 봐 혹시 네가 흔들릴까 봐 어? 하루? 하루? 제 노래 하루요? OST OST 아 사랑이란 이거죠 이거 맞나요? 멀기만 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그 싱기룩 손에 닿지 않을 본 마음이란 건 나 이제 어떡해 부풀려진 마음을 밤새도록 자고 숨 못 자고 울다가 너를 생각하다 이름 부르다가 그때서야 전부는 너를 어떻게 하니 아 죄송해요 잘 이게 시작이긴 한데 사람 잘 부르는 지가 엄청 느리네 가지고 아 어? 그 인형 드신 분 어? 쉼? 아 쉼 어우 약간 가다로 들더라 뒤에 아 여인 그대 안에 눈물이 마르는 그날이 오면 웃으며 다시 그댈 보내줄게요 사랑하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부를 할 수 있는 것 없나 이거? 아 눈물이 갈려고 하네?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랑했던 그땐 너와 네 곁에 그리고 난 널 바라만 봐도 눈물 나게 마냥 좋았어 너에게 온다는 그 말 조금은 늦었겠지만 아직 널 사랑한다고 말야 아 아 보고 싶었어 감사합니다